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소리 남의 대표 방송 FM 91.9MHz 남의 FM 네 굿모닝 남의 안녕하세요 남의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남의의 아침을 여는 방송 굿모닝 남해를 진행하는 저는 이태인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7일입니다. 화요일이죠. 굿모닝 남의 거북이의 빙고로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룰이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미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그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이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안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다 흘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고독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꾹 끌어먹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버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 아빠 눈썹 또 왔다 나 기분 좋아서 나 노래 한 번 타고 한 둘 셋 넷! 한치 앞두 모르며 또 암만 보고 달리며 이 시생 없는 인생은 언제나 젊을 수 없어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는 서 매일매일 밀어가고 계속 해보고 싶은, 다 보고 싶은 것에 따라 모두 못 가는 일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제 살을 알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랄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다 흘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편하지만 말고 사는 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고독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꾹 들어 먹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버리라 나 바라는 대로 네 거북이의 빙고 같이 했습니다 자 12월 27일 화요일 남해의 일기예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벽 6회 영하 1도로 시작해서 오후에는 영상 7도까지 올라가는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낮에는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맑게 개어서 하루 종일 태양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1에서 2미터 정도로 아주 잔잔하게 불겠습니다 근래대로 이런 날씨를 만나기 쉽지 않았었는데요 남면 평산리 기준 오늘 물때는 열두물입니다 만조가 정오경이고요 간조는 새벽 5시와 오후 6시경입니다 조고차는 329cm네요 상당히 조류 흐름이 빠른 가운데 바람은 북서풍이 3에서 6m 정도로 이렇게 바다에 살랑살랑 불겠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남서풍이 잠시 불다가 저녁에는 다시 북서풍으로 5에서 8m 정도로 이렇게 살짝 불겠습니다 오늘은 감성돔 낚시 하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기상 정보를 보이겠는데요 대신 조류가 아주 빠르니까 홈통 쪽으로 붙어서 대물감성돔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자 김현성이 불러줍니다 늦게 온 소포 밤에 온 소포를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 대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한분 남쪽 선 번기를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쁘 왔구나 큰 집 뒷담의 온 유자가 잘됐다고 맺겠다서 너 은혜니 죽을 때 달여 먹거라 고생 말았지요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거나 나 사람이다 지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성키 주수리라 헤쳐놓았던 몇 겹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양의 문 닫지 못하고 우연히 곧듬 씨끈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 흔들며 글썽글썽 놓고 있다 글썽글썽 놓고 있다 남쪽 선 번기를 해풍도 마sinow 남쪽 선 먼 길은 해풍도 마리에 자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 큰 집 뒷담해 올 유자가 잘됐다고 맺겠다고 너 보내니 죽을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많았지요 봄볕이 풀리면 또 좋은 일도 아니거나 사람이 다 지하대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드시 몸만 성키 주수리라 헤쳐놓았던 몇 겸의 종이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밤새 남향의 문 닫지 못하고 무연히 굳둥시끈거려 내다본 밖으로 새벽 눈발이 하얗게 손 흔들며 글썽 글썽 묶고 있다 글썽 글썽 묶고 있다 글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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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고 있다 글썽 글썽 묶고 있다 글썽 글썽 묶고 있다 글썽 글썽 묶고 있다 김현성이 불러주는 늦게 온 소포 함께했습니다 우리 지역 몇 가지 어제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남해군이 연말 특별교부세로 63억 원 정도를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은 올해 하반기 국도비 확보에 집중한 결과 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6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이번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36억 원은 연주공원 묘원 추모느리 리모델링 그리고 마을실내방송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7억 원은 남해대교의 안정성 보강, 가뭄대형사업, 공설운동장 개부수 등 주민편익사업에 골고루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우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U18 창단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은 지난 22일 오후에 창섬고등학교 회원관에서 U18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2020년 법인으로 설립된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은 남해 초등학교의 U12, 이동중학교의 U15를 창단한 바 있고요 이번에 창선고등학교의 U18을 또 창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주 탐락이 전국대회 우승 및 3위, 경남학생종합체육대회 초중동반 우승, 청룡기 중등 전국대회 준우승 등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초중고 연령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사나 유스틴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문선수 육성 연계형 클럽을 완성했다 그래서 남해군의 위상을 많이 더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장충남 군수와 임태식 남해군 의회의장, 박영환 창선학원 이사장,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심연호 남해교육장, 박규진 남해체육회장,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 임원들과 약 500명 정도의 축구 관계자와 창섬면 군민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유18창단을 축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연성이 또 불러줍니다 남해 멸치 너에게 가려고 그리 바닥바닥 꼬리 치다가 쏟다 비치는 내 몸으로 볶음은 뜨겁게 타고 넘는데 뒤늦게 아차 벗어둔 옷 챙기는 순간 내 입술 내 손끝에서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오 아름다운 비늘들 남해 멸치 남해 멸치 죽어서야 빛나는 생에 남해 멸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오 아름다운 비늘들 남해 멸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죽어서야 빛나는 생에 남해 멸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남해 멸치 이 시각mate record by historians 남해 멸치 참김이 남해멸치 오 아름다운 비늘들 남해멸치 남해멸치 죽어서야 빛나는 새 남해멸치 남해멸치를 노래한 김연성의 남해멸치 전해드렸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가 2022년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올해 수행한 연구개발사업 두 건 연구소 지원사업 두 개 분야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남해마늘연구소가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는 경남도 남해 하동 진주가 함께 추진하는 경남항노화 바이오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두 건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널푸른 영농조합법인은 전복 내장 분말을 스틱형으로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전복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는 위생적인 공정을 개발해 특호로 이렇게 출을 했다고 하구요. 또 주식회사 일백은 섬의 약숙과 마늘 분말을 혼합한 쑥과 마늘을 담다라는 고농축 스틱 음료를 출시했는데요. 쑥의 쓴맛과 마늘의 매운맛을 제거하는 공정을 남해마늘연구소에서 개발해서 또 관련 특허를 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매운맛 없이 기존 대비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마늘 분말 함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연구소 자체 예산으로 추진된 연구소 지원사업도 성과를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는 올 한해 관내 식품산업을 산업 육성에 꾸준히 이렇게 추진을 해왔구요. 신규 창업 3건 특히 신규 창업업체 2곳은 매장을 열어서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성과도 보였다고 합니다. 남면소재 브레드멜에서는 마늘 분말 시즈닝 유자크림 남해산 딸기크림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마늘 모양 빵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구요. 그리고 남해 유자 도넛을 개발한 신생업체 멜로우추 도넛은 설리에 매장을 오픈하여 도넛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엘로우추 입에 착착 담기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이퍼미네랄 저염 칼슘 김치를 상품한 채 옥석신은 또 나트륨의 함량을 약 20% 정도 감소하고 칼슘 함량은 4배 정도로 증가해서 장기간 아삭하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더 감칠맛이 나는 김치를 이렇게 또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날 성과보고에서 각 기업 대표들은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한 제품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많은 마케팅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장충남 군수 마늘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이사장인 장충남 군수는 남해군 특산물을 이용한 좋은 제품들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홍보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면서 오늘 개발된 제품들이 사업화에 성공하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기예보가 불러줍니다. 뷰티풀걸 뷰티풀걸 내 사랑 beautiful queen 바라만 봐도 좋은 귀한 사람 그대는 나의 대장 beautiful leave my darling beautiful leave 내 눈을 멀게 만든 묘한 사람 첫눈에 반한 사람 신기한 그립들이 내 곁에 있어 try 떠나지 말아 try 혼자는 이젠 싫어 싫어 나만 바라봐 try 한눈팔지 말아 언제나 지금처럼 그립스가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와 함께라면 바라만 봐도 하늘 끝에 끝까지 내 사랑 그립스가 너와 나 나와 나 우리 사이에 너와 나 나와 너 함께해 너와 나 나와 너 우리 사이에 너와 나 나와 너 함께해 내 곁에 있어 try 떠나지 말아 try 혼자 난 이젠 싫어 싫어 나만 사랑해 try 한눈팔지 말아 언제나 지금처럼 유리스도가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와 함께라면 바라만 봐도 그대와 함께라면 하늘 끝에 끝까지 내 사랑 그립스가 늘 gelir 나만 봐도 나만 봐도 희리스도가 너와 나 나만 봐도 나와던 하늘이 끝까지 내 사랑끼리 내 사랑끼리 내 사랑끼리 내 사랑끼리 내 사랑끼리 나와던 나와던 내 사랑끼리 네 여러분은 FM 91.9MHz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굿모닝 남해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남해를 진행하는 저는 이태인입니다. 2023년 남해군 청년 씨앗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세상 많이 좋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있을 때는 저는 이런 사업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남해군은 우리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한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남해군 청년 씨앗 통장 사업 참여자 55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왜 55명이죠?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청년들 전부에게 회탁이 돌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남해군 청년 씨앗 통장 사업은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주거, 결혼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청년이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정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 금액인 2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남해군에서 매칭 정립해서 1년 후 본인 저축액의 2배와 함께 이자를 추가로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남해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남해군 근로청소년이며 또 선정기준은 가구원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이 130% 이하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복잡하네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남해군 근로청년 근로청년이면 직장을 가지고 4대 보험이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직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선정기준은 가구원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30% 이하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남해군에 연락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참여자 신청은 12월 28일부터 수요일부터 1월 10일까지 14일간 관할 주소지에 업면 업이나 또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까 궁금한 부분은 우리 거주지 업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남해군 청년 씨앗 통장이 성실한 근로청년들에게 하나의 성취감이자 희망이 되어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남해군 관계자는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남해군 노인복지관 종강식과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남해군의 23일 지난 23일 노인복지관에서 20개 강자의 수강생과 강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남해군 노인복지관 종강식 그리고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올해 남해군 노인복지관은 맞춤형 교육 강좌를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지원하고 만 60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 교실, 댄스 스포츠 등 20개 강좌에 805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수료식에는 수강생 대표로 이현진 수강생의 수강소감 발표를 시작으로 하와이 훌라댄스 축하공연, 시니어 라인댄스, 그리고 생활영어, 가곡반, 노래교실 등 9개 강좌의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따끈 실력을 뽐내는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신우의 기거래사 이날 수강생들의 하연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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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을 만큼 엎뚱기만 해 정맞은 것처럼 백지영이 불러주었습니다. 총맞은 것처럼 나머지 소식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구미마을의 104세 어르신께서 생존에 계신다고 합니다. 104신 어르신의 생신 축하 소식입니다. 남면 지역 사회보장협의회체는 지난 23일 솔로몬 남면 지역 아동센터 아동 10명과 함께 남면 구미마을에 거주하는 104세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생일을 축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동에도 104세신 어르신이 계시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생신을 맞은 104세 할머니는 10월부터 추진 중인 88청춘 생신대의 행사의 13번째 주인공이 되셨다고 합니다. 남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 최고령이라고 하네요. 어린이들의 생신 축하 노래와 안마를 받은 할머니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생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면 지역 사회보장협의회 회원의 위원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과자 구름이와 학생용품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어르신 만수무강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아픔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느끼고 보고 느끼고 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편찮으시면서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기운을 자꾸 잃어가시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정신은 말장하시면서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시고 또 발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 속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가 보고 또 느끼면서 정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일로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면 구미마을의 104세 어르신 생신을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미조면 희망남눔, 이웃사랑성검, 성품위, 기타위, 주를 입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미조면 행정복지센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따뜻한 소식입니다. 21회는 한길건설 대표 박인수께서 성금 200만 원을 또 그리고 미조교회 목사 유홍선 목사께서 라면 50박스 그리고 김성환 대표의 천혜마트에서 귤 50박스를 각각 미조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기탁된 성품들은 관내 어려운 저소득계층과 강마을 경로당으로 전달돼서 따뜻한 점과 사랑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지역 소식을 읽어드리잖아요. 또 읽어드리고 말씀드리다 보면 많이 보는 소식이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연말을 앞두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따뜻한 후원의 손길이 손길의 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저 자신도 따뜻한 그런 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조초등학교 전교생 그리고 미조병설유치원생들이 유치원생들이 22일 바자회를 통해서 마련한 수익금 17만원과 우유 곽 재활용을 통해 얻은 롤 휴지 100개를 또 미조면 행정복지센터에 또 기탁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참 예쁜 그런 손길입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미조면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바자회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 이번 기부로 주변 이웃에게 한 번 더 관심을 두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바자회에 참가한 학생은 또 소감을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참 따뜻한 훈훈한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리 남해 출신의 향우시죠. 남해준 가수님이 불러줍니다. 살아있네.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가 남은 귀의 꿈을 꿈을 알고 담김걸로씩의 꿈을 향해 뛰고 또 뛰었지 당기기 힘들었던 시련도 지나온 시간들의 발잡음이 뒤를 돌아보며 지금은 웃고 있는 너는 최고야 살아 살아 있네 예예예예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예예예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모두들 안된다고 말했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너는 보란 듯이 꿈을 향해 땀을 흘리며 그 꿈을 이뤄는지 예예예예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예예예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더 높은 곳을 향해 갈수록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다면 날을 기회했고 다 꿈을 안고 난 정말 열심히 꿈을 향해 뛰고 또 뛰었지 당기기 힘들었던 시련도 지나온 시간들의 발잡지 뒤를 돌아보면 지금은 웃고 있는 너는 최고야 살아 살아 있네 예예예예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예예예 살아 있네 살아 있어 널 보고 기웃은 사람들 너에게 들을 돌 사람들 넌 너는 보란 듯이 꿈을 향해 땀을 흘리며 그 꿈을 이뤄는지 예예예예예 사랑해 살아 있어 예예예예 사랑해 살아 있어 예예예예 사랑해 살아 있어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네 우리 남의 향우시죠 남의 준 남의 준 가수님의 살아 있네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3동면 기관단체협의회가 22일 3동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기관단체장 17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족 초등학교 살리기 발전을 위한 방안 등 3동면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지다고 합니다 그리고 3동면 농가 주부 모임 회장 김순자는 23일 110만원 상당의 떡국 140포를 3동면 관내 경로당 28개 한 곳당 5포를 이렇게 또 전달했다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타겠다는 그런 훈훈한 소식입니다 김순자 회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작은 나눔이지만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독일 마을 맥주 축제 시 음식 부서 운영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남해군 향토 장학회 장학금 100만을 또 기탁하는 등 평소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합니다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3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이웃과에 동행하는 차원에서 집청소 3차 집청소를 또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이웃과의 동행 주거환경개선사업 3차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날은 도배 가스렌지 설치는 정순천 3동면 새마을 자문위원장이 기타간 100만 원 그리고 이웃도끼 선금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협의체 의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다 함께 대청소와 집수리 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의 가수님이시죠 유인숙님이 들려주십니다 자 보물섬 남해로 오시다 사랑해 보물섬 사랑해 보물섬 사랑해 보물섬 사랑해 보물섬 사랑해 보물섬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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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보면서 우리 만날 우리도 즐거운 우리도 즐거운 사랑해 보면서 어색등 불 깜빡이는 팔백리 해안도로 수많은 펜션의 거리 낭만이 흘러넘지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밤거리 은빛 물결 춤을 추는 꽃피는 보물섬에는 사랑이 흘러 넘쳐 머무는 고향 정대로 못 떠나는 보물섬 밤에 오시다 잘 가시다 행복을 안고 가다가 아시 부모 다부 오시다 사랑해 보물섬으로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아름다운 밤거리 은빛 물결 춤을 추는 꽃피는 보물섬에는 사랑이 흘러 넘쳐 머무는 고향 정대로 못 떠나는 보물섬 밤에 오시다 잘 가시다 행복을 안고 가다가 아시 부모 다부 오시다 사랑해 보물섬으로 사랑해 보물섬으로 사랑해 보물섬으로 나를 자 오늘도 약 한 시간가량 우리 남해의 소식들로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남해 지역의 소식과 이슈에 중심 있는 분들과의 전화 인터뷰 행사 대소사 농수산물 경매 소식 행정 소식 같은 우리 남해 국민들께서 꼭 알았으면 하는 주변의 소식들로 채워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주변 소식을 저희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가감없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남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굿모닝 남해 이태인이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하루 들려오는 음악소리 남해 대표 방송 FM 91.9 메가 헤르츠 남해 FM